유튜브에서 오신분들 다들 유? 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마이크를 좀 찰게요 저기 지금 아까 나오신 분들 다 트레저 원더 대표님이세요 대중란님이 팬 준 게 대표님 아시는 분이 아셔가지고 직접 방송되게 오신대요 아 진짜요? 팬!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럼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여긴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이렇게도 만들어나네요 크리에이터 공간 아 크리에이터 공간이에요? 오 저거 나오지 마십시오 안쪽에 계십시오 안쪽에 여기 있을까요 그냥? ㅇㅇㅇ 칠한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 직원분들이 중국어를 되게 잘 하신대 아 진짜요? 그 분이 안내하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지금 중국어 아 진짜? 자 중국어를 한다고? 아 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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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중국어? 네, 중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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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엔 한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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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중국어? 조금. 나는 중국어. 나는 중국어. 나는 중국어. 중국어. 한국어. 방콕 대학 중국어. 방콕 대학 중국어. 방콕 대학 중국어. 방콕 대학 중국어. 이거 봐야 해. 너희가 봐. 네. 태국의 바디 제품들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? 유명한 거 있으면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. 네. 유명합니다. 이건 어묵. tablespoon의 피부에 더 많은 피부가 없는 것em. 조금. 훗 tekn Witch. 너는 중국어 학교에 졸업하는 것 같아요? 네. 세 года. 이미 졸업하는 것을 3년 정도였고. 오, 졸업하는 것이 다요. 여기 한국어 학교에 있다. 여기 아침에. 여러분 아래. 이것은 중국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방삭 25% 향이 좋다 향이 좋은데? 향이 3, 2, 2, 3 향이 되게 좋은데? 저 여기 가지고 싶은 거 다 닿으면 돼요? 다 닿으면 돼요? 다 닿으면 돼요 당신이 자신의 피부에 사용하시면 저기 오, 잠깐만 느낌 좋은데? 간접해서 손길이 되게 부드럽다 손길이 되게 부드럽다 이것도 향이 되게 좋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 220바트야 220바트면 7,000원이야 네 넣으셔메 저 안 모아둬 저 안 모아 우와 잠시만요 너 마사지도 할 줄 아니? 네 네 너 안 모아? 정말 미워 나 안 모아 나 안 모아 아니 나 안 모아 너 시장 겨우 안 모아 응 나 안 모아 고맙습니다 오, 잠시만요 이 친구 마사지까지 할 줄 알아? 여러분들 여기가 스토어 이름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이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제품이랑 태국 제품들을 믹스해서 파는 거야 근데 이 매장은 언제 생긴 거예요? 잘 안 모아 로제 로제 로제